첫 번째, 원가 조업도 이익도표라고 되어 있죠? 1번, 원가 조업도 이익도표 조업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총수익과 총비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총수익, 총비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자, 수익은 매출이니까 매출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단위당 판매가격 비용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비가 돼요. 그래서 그린 10-2를 보세요. 여기 CBP 도표죠?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표를 통해서도 손익분기 판매수량을 계산해 차달낼 수가 있어. 어디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일까요? 여기 수익과 비용이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게 바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많이 팔면 얘가 바로 이익이 발생하고요. 적게 팔면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CVP 차트, CVP 도표라고 그래요. CVP 도표. 이 도표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재정학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총수익선, 총비용선. 아직 안 배웠나? 있을 건데. 그러면 재정학, 경제학에서 보는 CVP 도표가 따로 있어요. 수량, 판매량이 증가할 때 총수익이 이렇게 직선으로 상향하게 돼 있죠? 이거는 무슨 가정 때문에? 우리 아까 그 CVP 가정 때문에 쓴 거예요. 첫 번째, 수익과 원가는 관련 범인의 선형이다. 그리고 수익과 원가는 조업도에 의해서만 결정된. 이런 가정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한 거라고. 원래는 어떻게 돼요? TR 곡선이 총수익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급격히 증가하다가 체감 증가하는 형태. 총비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 경제학에서 봤을 때. 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손익분기점이 몇 군데예요? 여기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여기도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죠? 손익분기점은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점을 포함해서 세 군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많이 팔면 팔수록 어때요? 이익은 계속 증가하죠? 실제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앞으로 사무실 오픈을 하면. 저한테 미리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 나쁜 건 아닌데. 고르치를 빡 늘려요. 고르치를. 늘리다 보면. 이걸 생각해서. 이제 그분들이. 12분서만 공부했던 것 같아. 얘도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다익선이죠?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 피곤하고. 또 병원 다녀야 돼.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뭐라는 게 있어요? 원가 중에는. 스텝 코스트라는 게 있죠? 준 고정비. 어떤 캐파를 넘어서게 되면. 원가가 훅 올라간다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문가들이 커버할 수 있는 거래처가. 100개 정도 돼. 100개. 100개 하면. 모르겠다. 많은 돈이 적은 돈이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100개를 넘어서면. 내게 다른 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를 뽑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 뽑을 때 어때요? 연봉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돈은 벌지 몰라도. 너무 힘들다고. 그럼 어때요? 많을수록. 이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손해 본다고. 그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자. 보면은. 여기는 이익 구간이고. 얘는. 손실 구간이죠. 여기를 벗어나면. 다시. 손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기가 가장 큰 애. 최적 탐매량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MR인 꼴. MC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 제가 봤을 때 한 100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00개.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100개라고 하면 웃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다 살아요. 그 정도 있어도. 그 정도 돼야. 뭔가 여러분들. 자기 시간 갖고 살 수가 있어. 더 넘어서면. 뭔가 돈이 더 들어가든지. 병원 다녀야 돼요. 약값 더 들어. 스트레스. 탈모. 위장병 생긴다고. 어찌됐든. 어찌됐든. 요게 맞아요. 요게 맞아요. 뭐가 맞아. 요게 맞지. 그런데 회계약은 왜 얘를 쓸까. 회계약은. 얘가 맞는데. 얘를 가정하게 되면. 또 병원 다녀야 돼요. 분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자 그러면. 왜 얘를 쓰느냐. 우리 회계약에서는. 요기만 보거든. 요기. 요거를 확대시키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련. 범위라 그래.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딱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이상은 안 봐. 다르게 표현하면 바라보죠. 얘가. 단기. 1.9간만 보는 거거든. 자 그럼 결과적으로. CBP 분석에 대한 분석 결과는.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100% 맞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뭔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써요. 이런 가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CBP 도표. 중요한 건. 수익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판매가격이다. 그리고 비용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비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경제학적 모형 있죠. 자 경제학적 모형은 증분 개념이다.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어느 시점을 지나면 한계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수학체감.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에 따라 총 수익선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총 비용선은 가파르게 증가하더라. 특징 보면은 손익분기점이 둘 이상 나타나고. 장기관점에서는 모든 원가는 변동비로 보기 때문에. 원점을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은 세 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업도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익조업도도표. 이익조업도도표는 CBP도표는 수익도 보여주고 비용도 보여주잖아요. 너무 번잡스럽다. 나한테 중요한 게 이익이니까. 이익만 한 번에 보여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판매량에 따라서 이익만 보여주는 걸 PV도표, PV차트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도 안 팔면 이익이 얼마예요? 하나도 안 팔면? 영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도 안 팔면 고정비만큼 손실이죠. 고정비만큼. 팔 때마다 이제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익이라고. 이익선. 그러면 이익이 제로가 되는 이 판매량은 바로 뭐예요?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 이익선의 길기는 뭘까? 하나 팔면 당장 얼마 남아요? 그렇지. 공원익.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많이 팔면 이게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적게 팔면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76페이지 PV차트 보면 조업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총이익을 종속변수로 해서 조업도 변동에 따른 총이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또한 이익선의 길기는 한 단위 증가할 때 증분이익이기 때문에 단위당 공원익으로 산출되며 이익이 제로인 조업도가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PV차트에서는 이익선의 길기는 바로 뭐예요? 단위당 공원익. 그 velocidad에 진화를 Lit왕 CA 출발 공원익. ствен개 공원익. XT 뒤 콩 say 세 stars